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핑퐁핑퐁 릴레이 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잘 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들을 눈에 점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맹어클럽 황윤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5개 5개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먼저 종목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스피드 종목 10 일단 차용주 소장의 픽 5가지를 보겠습니다. 더존 비즈온과 한극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덴티움, 골프존, 고형을 픽해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골랐을까요? 호텔실라, 파라다이스, 한글과 컴퓨터, 빅텍, 크라우네테 홀딩스, 우선주를 셀렉해 오셨습니다. 10가지 종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눈에 띄시나요?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내가 이거 사려고 했는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유튜브 댓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올려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 더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 종목들을 설명해드릴 테니까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오늘도 꼭 10종목을 소개하겠다는 각오로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차용주 서장님께서 끊어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더존 비지온입니다. 오늘 뽑아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공매도와는 크게 상관없는 종목에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봤는데요.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 5월달 세무신고에 있다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더존 비지온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특히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 세무서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출할 때 데이터 가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점유율이 높은 그러한 기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또 집에 근무하시는 회계 이런 쪽들에 계신 분들에게 오히려 프로그램을 사서 조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또한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계절 효과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존 비지온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라디오 광고라든지 보면 다양한 회계 프로그램들의 광고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숫자 하나가 변형만 돼도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죠. 9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금 우리가 엑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더존 비지온이 회계 세무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창업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 더존 비지온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존 비지온 첫 번째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5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세금의 달이죠. 여러분들 요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더존 비지온을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사이에 또 워닝머트리얼즈의 실적이 조금 전에 공시로 올라왔네요. 1분기 영업이기 11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에서 4% 정도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워닝머트리얼즈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우상향을 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워닝머트리얼즈의 실적이 일단은 그다지 주가에 힘을 불어넣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 110억 정도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대비에서 4% 정도 줄어든 수치였다라는 것. 주가는 지금 워닝머트리얼즈는 0.8% 정도 하락세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어제 1조 원 규모의 공매도 폭탄이 터졌다고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삼성그룹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주는 지금 배당 확대의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이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서 지금 담보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삼성그룹주 쪽에서 삼성생명 또는 삼성화재, 호텔신라,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사실은 현금 흐름과 최근의 금융주 강세를 본다면 호텔신라보다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쪽이 좀 더 유망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출입국자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백신하고 접종률하고 상당히 민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접종률이 3.2%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글로벌 평균이 6.5%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어서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 LA는 5월달, 뉴욕은 7월달에 전면 개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호텔신라의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느냐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면세점의 실적이 개선된다. 그다음에 호텔 부분의 적자폭이 축소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제한적으로 목표가 증권사에서 11만 원 제시했는데 저는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를 첫 번째 알려주신 정보를 황윤석 전문가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여기 테크놀로지가 붙으니까 조금 저도 발음이 익숙치가 않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신차에 대한 장착률이 높죠. 물론 그 뒤에 교체용 수요도 발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신차 효과에 따른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테크놀로지가 붙은 게 전기차용 타이어와 일단 개설린 타이어가 좀 다르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축소되는 규모의 경제를 또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줄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우수 기업의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타이어 가격에 이것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11만 원 된다고 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안 한다?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이렇게 가격 제왕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경책력이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이슈가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 이슈 같은 경우 전체 판매 가격이 한 2, 3% 정도니까 2, 3%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면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권가에서도 공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차영재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알려주셨고요. 다음 이제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좀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네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지금 강원랜드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워커일, 제주, 인천 또는 부산 이렇게 있고요. 부산에 가시면 아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패밀리 엔터 테마파크라고 하는 원더박스를 최근에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시절에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출입국이 사실 통제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제가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백신 비자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연말까지 전 국민의 5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거나 이게 상용화되거나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실적을 이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악의 국면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에 하락할 여지는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제한적인 반등만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황용석 전문가님은 첫 번째 호텔실라, 두 번째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오셔서 좀 주의를 해달라라는 아까 실적 발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게 뭐 숫자상으로는 기저효과 때문에 80%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지만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최악을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볼까요? 저는 덴티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부분에 있어서 내수가 좀 부진하죠. 지금 아무리 코로나 백신 앞서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3% 정도 접종한 상태에서 치과 가서 조금 이빨을 고친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은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오스텐 임플란트가 워낙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특성상 의사들이 덴티움을 했다, 오스텐 임플란트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들이 익힌 기술과 손에 익은 것들만 주로 접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덴티움이 이제 눈을 돌린 게 해외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과 러시아 시장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쪽들에 대거 영업사원들을 투입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들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고 한 번 배우게 된다면 이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경제적 혜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일단 당장 실적에 대한 부진들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이지만 일단 또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죠. 영업사원들을 해외로 대규모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그 전에 동남아까지 진출했었습니다만 지금 동남아도 상황이 좀 예외치가 않기 때문에 거대 시장인 러시아와 중국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접근도 가능하다.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으실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차이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주셔서 덴티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오스템 임플란트만 생각하고 있는데 덴티움도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하면 한컴 소프트웨어 많이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컴 소프트웨어, 한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방형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업을 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B2C로 영업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쪽으로 해서 하여튼 지금 유망하다고 하는 사업은 거의 한컴에서 다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회사인 한컴 위드에서 투자했던 아로아나 토큰이 1000배 수익이 났다. 그래서 한컴 위드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지금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10년 만에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가 상장된다. 그래서 IPO 기대감, 그다음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매출이 1518억, 1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25% 증가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자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컴 로보틱스, 한컴 인텔리전스 이렇게 해서 자회사가 난립이 돼 있어서 이 자회사 실적이나 업무 영역에 대한 교통 정리가 앞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은 제가 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해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주의할 점도 함께 당부를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골프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차트상 상승 추세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계단식 상승에 또 한 차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계절 효과라든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머무르는 골프 인구가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좀 늘어나서 골프 대란까지 이제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골프에 대한 국내 골프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골프 시즌 시작이 됐죠. 벌써 뭐 두세 차례 휠제 나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골프존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정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골프존에 대한 매출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골프존 같은 경우 기계를 팔고 기계를 계속해서 교체해가는 그러한 시리즈 DDR3까지 지금 현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캐릭터 사업까지 진출을 했죠. 여러분들 골프존 가시면 천원, 이천원 정도만 내면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골프존에 있어서 그리고 업주들에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캐시카우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계를 팔아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기계를 일단 파는 게 첫 번째고요. 소프트웨어 교체 수요 여기에 덧붙여서 캐릭터 사업까지 하면서 다양한 매출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필요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에 대한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또 우리 황효석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라는 측면으로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전쟁 관련주, 방위산업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장에서 왜 급등했냐면 미국 정보당국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위산업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텍이나 스페코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첫날에 급등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벌써 한 4, 5일이나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다시 터닝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면 우선주들이 무더기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첫날인데 우선주들 상한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하락 조정장으로 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빅텍의 경우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은 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을 볼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반드시 실적을 보셔야 돼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테마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는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아침에 제가 빅텍을 사고 점심 식사를 나갔다 온 경우가 있어요. 매도를 걸어놓고 나갔었는데 불과 100원 차이로 매도가 안 되면서 우우장에서 15%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이나 테마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상당히 주의깊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빅텍을 체험담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빅텍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10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유튜브 댓글에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아까 우리 황윤석 전문가께서 호텔실라와 파라다이스를 오늘 동시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카지노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매수를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또 최근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호텔실라 이야기를 많이 한다. 추천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이 시각이나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국면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긴 어렵지만 지금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손실 볼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코로나는 어차피 극복이 될 거니까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자리는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입니다. 호텔실라 같은 경우 지배구조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부진 회장이 호텔실라 지분이 한 주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이러니죠. 호텔실라 회장님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빠하고 삼성전자 지분과 호텔실라 지분을 맞바꿈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구조 관련한 개편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이 지난번에도 호텔실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지배구조와 개편해서 호텔실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좋은 이야기를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언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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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